증인, 김건희 여사는 증인에 이렇게 진심으로 대했다고 보여지는데, 김건희 여사 속일 때 미안하지 않았어요? 전혀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대해줬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카톡, 이 카톡이 또다시 논란입니다. 2022년 어느 날, 새벽 3시가 다 된 시간, 영부인과 최재형 목사의 대화가 끝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영부인이 또다시 화두를 던지는데요. 김정순 여사의 옷값 논란은 이재명 쪽의 작업이다. 문제가 될 법한 발언은 계속 이어집니다. 남편이 노무현 대통령 딸 노정연 씨 수사를 다 덮었고, 그래서 권양순 여사가 고마워했다. 김 여사는 그 전에도 곽상원 의원이 노정연 씨와 결혼할 때 아파트를 요구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카톡 내용을 접한 당사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부인은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이동학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진짜 황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본인 입장에서 한 건데, 저게 시계를 돌려보면 2022년 4월에 했던 카톡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하면, 그 전으로 돌아가면 3월 정도일 거예요. 대선이 끝나고 난 뒤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쪽에서 단계적으로 작업을 했다고 하는 게, 그런 동기가 유인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당시에는 친명, 비명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친문, 친명 다 섞여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한 통으로 같이 함께 대선에 맞이하게 된 것이고, 그 대선을 함께 뛰면서 결국에는 다 동지로서 뭉쳤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현직 대통령의 아내의 옷감 문제를 이쪽에서 작업을 한다? 전혀 그럴 만한 유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거를 과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나, 그냥 물타기용이 아닌가, 국힘에서 제기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김성열 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옷감 논란은 2017년에 정미용 대한외국당 당시 사무총장이 제기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옷값에 수억 원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고 시민단체가 또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하면서 많이 붉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재명 쪽에서 작업을 했다. 물론 김건희 여사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건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신뢰가 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어떠한 장소에서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화의 신빙성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무회의나 이런 곳에서 나가서 얘기를 하면 당연히 믿을 만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거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어떠한 친지한테 자기가 카톡으로라는 개인적인 통신수단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과연 이걸 가지고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무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실제로 이재명 쪽에서 작업이 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김건희 여사가 어떤 방법으로 이런 정보를 습득해서 했는지, 그걸 지금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가십거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 가십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더 나오는데, 윤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의 수사를 다 했고, 사실상 그걸 덮어줬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배수진 위원님, 사건이 어떻게 당시 진행이 됐었죠? 네, 먼저 그 사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도 이 카톡 공개된 걸 보고, 사실 이게 굉장히 허언으로 가득 찬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반응이나 논평할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정연 씨의 수사 관련해서는 2012년 외국한 거래법 위반 수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곽상원 지금 의원께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명박의 정치 보복을 기억한다. 윤석열이 보복의 선두에서 우리 가족을 모두 샅샅이 수사했다. 이런 내용을 페북에 올리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내용만 봐도 지금 김건희 여사의 저 카톡 자체가 사실이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카톡에서 중요한 것은 이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이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최재형 목사라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분에게 한 이야기고, 왜 이야기를 했느냐? 이분에게 명망 있는 분을 자기를 믿도록 만들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발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믿도록 하고 있는 그런 장치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아가서 국정농단의 어떤 실마리를 보여준다고 보는데요. 그게 뭐냐면 카톡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남편이 총장 출신이다, 검사 출신이다 보니 정보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상상 초월이다. 현 정치권에 대한 비밀도 상상 초월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저희가 많은 걸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최근 이상에서 알아본 결과,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아는 것처럼. 그런데 본인이 아는 게 아니라 본인과 남편, 그리고 또 어떤 세력이 다 하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과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엇으로 엮었습니까? 경제 공동체로 엮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경제 공동체보다 더 찐한, 그 찐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휘 여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분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락을 했어요. 제일 먼저 드러난 게 7시간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랑 통화했던 녹취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문제가 된 게 한동훈 위원장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라고 칭합니다. 무려 19글자로 그렇게 칭하거든요.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진중권 교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57분 동안 통화를 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단도직입에서 전화 인터뷰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심평 변호사도 본인으로 전화했다. 지금 많은 분들하고 이런 사적인 연락을 하면서 마치 본인이 뭔가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거의 같이 간다라는 것들을 과시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이런 김건휘 여사랑 문자를 했다 전화를 했다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더 나올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런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저희가 따지고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건휘 여사가 지금 국정운영에서 본인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과시를 했는지 그리고 실제 그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정연 씨 수사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곽상원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한번 확인했는데요. 입장이 이렇습니다. 내가 국회의원만 아니었다면 곧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것이다 라는 입장이었고요. 이승환 의원님 이거 그냥 언론에서 크게 주목할 가치가 없는 카톡 내용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실명이 다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과 함께 공소권 없음으로 모두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2009년이었고 2013년도에 저 사건이 다시 있었는데 저때 집행유예 4개월 받았고 그리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 정도에서 인정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거는 그 집행유예를 준 재판부가 오히려 관여했으면 한 것이지 이거 당시에 검사였다는 신분만으로도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은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성직을 이용해서 그리고 양평이라는 동향을 이용해서 정말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있던 김건희 여사를 가스라이팅한 저는 그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양평 동향이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구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가와서 정말 그 새벽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 보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상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까지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파렴치한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해서 먼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카톡 내용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총 1700에서 1800건 정도 한 줄씩 가는 게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최재형 목사가 제출한 거는 400건을 제외하고 그리고 선별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들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법류대리인 측에서 이 모든 카카오톡 내용을 이미 검찰에 공개했습니다. 제공했습니다. 검찰이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본인의 자의적으로 편집해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내보낸 것은 이 사건의 영향을 미치고 싶은 최재형 목사의 또 다른 공작이라고 보이지만은 이번은 먹히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카톡 메시지에 또 이름이 거론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경심 씨 구속을 지시했다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국 대표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배수진 의원님 방 차원에서 법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 있으세요? 뭐 이 건에 대해서는 아니고 저희 어저께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에 출범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탄핵추진위원회 이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라고 하면 이런 건건히 모인 것들을 다 종합해보니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국정개입이 심각하게 크게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예전에 이제 우리 이승환 위원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하실 때 정유라가 딸이니 아니면 팔선녀 목격탕 이야기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게 그런 허무 맹랑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요. 뭐냐면 최순실, 최서원 씨가 국정개입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 자체가 공익실현 의무에 위배되고 기업의 자유도 침해하고 재산권도 침해하고 비밀 엄수 의무도 침해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복귀를 해보면 최순실 씨가 인사 추천하는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고 미르제단,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도록 하고 거기를 통해서 이권 창출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안종범 경제수석을 통해서 각 기업들에게 이 재단에 출연을 하도록 시켰거나 그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국가 김이 담겨있는 문건들을 다 최순실 씨한테 유출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범죄, 물론 범죄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통령직에서 파면이거든요. 자르는 겁니다. 국민들이 자르는 이야기고 이런 것들로 해서 해고가 된 거예요. 그거를 반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 이번 카톡에서도 드러났지만 카톡에서 드러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런 자잘한 사실관계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에서 윤석열 정부에서의 본인이 장악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들을 굉장히 크게 과시를 하고 있고 그거는 그 상대방인 최재형 목사는 그거를 다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믿게끔 한 것 같아요. 저 카톡을 저렇게 주고받다 보면 아 진짜 내가 모르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구나. 내가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게 진실이겠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네.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니까. 최재형 목사가 여사를 가스라이팅 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요. 이 세세한 내용에 대한 당의 그런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이 아니라 저희 조국 혁신당에서 출범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지금 국정농단이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나가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같이 어떤 행동에 동참해 줄 것을 속고할 그럴 생각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허언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이런 정보를 어디에서 흡수했을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해지거든요. 김성열 위원님 그리고 이동완 위원님한테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뭐 당시에 김건희 여사님 검찰총장 부인이셨고 그리고 또 대통령의 당선인 배우자 한 분이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떠한 주장을 할 때는요. 근거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 남편이 이거 수사를 덮었다. 그러면 수사를 왜 덮었는지 혹은 수사를 어떻게 덮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근거가 있게 나와야지 저희가 보면서도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대화에서 상당히 어색한 부분이 뭐냐면요. 최재형 목사가요. 그런 중요한 사실들을 들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별로 묶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혹은 그래서요? 뭐 이러면서 자세한 걸 끌어내려는 이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아까 이승환 의원이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근거를 댔던 내용들을 본인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편집을 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이 내용만 얘기하려고 묻지를 않았던 건지 뭐 이렇게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가 사실은 없는 자리에서는 나라님도 욕하는 건데요. 사적인 대화를 가지고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의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대선 때 7시간 녹취록이 나왔었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그러니까 그때 녹취록 일부 나왔던 것만 보더라도 시시콜콜 윤석열 대통령과 부부 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눈 것으로 추론할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진실이 아닌 것도 있고 진실인 것도 있을 텐데 이거 저거를 마구 섞어가지고 본인만의 어떤 편집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도 어쨌거나 이게 국정의 본인이 어떤 지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혹은 자신의 어떤 행위가 일반인하고 이런 소통을 하는 것이 어떠한 무게감을 갖는지 이런 것들이 당시에 카톡을 주고받았던 때는 당선인 신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게감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혹은 본인이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를 표를 줘가지고 뽑은 게 대통령으로 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을 그저 본인이 대통령 선거할 때도 결국에는 그냥 내주만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지금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승환 위원님 말씀 듣고 끝낼게요. 이때 당시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는 자기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술집 여자 줄리라는 의혹을 받았고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모든 사업이 다 부정당하고 이때 성직자라는 신분을 이용하고 양평이라는 동향을 이용해서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에게는 다 얘기해도 됩니다. 고해성사 하듯이 얘기하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까발려버린 것입니다. 고해성사 천주교에서 쓰는 얘기죠. 고해성사를 만약에 천주교에서 외부에 발설하게 되면 즉각 파면되고 그리고 종교재판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 정도 신뢰감을 쌓아놓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공개해버리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김건희 여사 당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무너져 있는 한 명의 여성에게 대한 가스라이팅 범죄고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거고 누가 이것을 사죄했냐. 과연 혼자만의 개인적 정의감으로 몰래카메라 시계를 구입해서 들어간 것인가. 이 부분까지 다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하다 보니까 영부인 주제로 계속 가게 됐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